포스코는 24일 한국공항공사 한화건설부문과 미래 UAM 건설시장 대응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UAM 버티포트는 전기추진 기반 소형 항공기가 수직 이착륙하는 기본시설로 승객의 탑승과 UAM의 충전 정비를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버티포트 건설을 위해서는 건설, 항공 등 관련 분야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3사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포스코의 강구조 활용기술 개발 능력과 한국공항공사의 항공 분야 전문성 한화건설 부문의 설계시공 능력을 접목한 UAM 버티포트 표준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UAM 버티포트 건설에 필요한 최적의 철강제는 물론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강구조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선 건물 옥상에 설치해 기체 이착륙이 반복되는 빌딩형 버티포트의 특성을 고려해 경량화된 철강 소재를 적용한 강구조 설계 이용 기술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용객 증가로 인한 기체 운영 대수 확대, 터미널 공간 확장에 대비해 모듈형 강구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버티포트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 외장제 적용 여부도 살펴봅니다. 오독일 포스코 강건제 마케팅실장은 포스코는 미래 건설 산업에 필요한 철강제와 이를 활용한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며 이번 공동개발을 통해 UAM 상용화를 앞당기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